자 누가복음 2장입니다 말씀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22절에서 24절 합독할까요? 시작 결례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이래서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알렐루야 혹시 11시 예배 많이 들으셨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11시 예배 들으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네요 지금이 처음 예배다 오늘 이분이 있으면 제가 한 시간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한 문장을 표현하는데 정말 애쓰시는 거 봤죠? 그 정도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디 숨어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 참 인생 기구하다 이렇게 생각 안 했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인생 기구하다 할 것 같은데 7시 예배 때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진짜 한 인간이 처절하게 약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아름답고 풍성해짐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원수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원수는 계속해서 너 뇌병변이야 뇌병변이야 너 같은 게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쓰시는데 참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알렐루야 많은 여성들하고 데이트했다는 것도 듣고 막 웃었어요 작업까지 했다고 그래가지고 작업이 통했을까? 작업이 통하나 보네 막 그랬는데 작업이 또 통하는 분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장문에 뭐 또 주고받고 이 본문을 지난주에도 했지만 사실 짧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또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기도하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도 자식을 키울 때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키우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자식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내가 겪는 많은 것들을 대할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꿈꾼 대로 당장 안 되거나 또 더디 되거나 아예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특별히 이제 예수의 엄마 아빠 굉장히 어린 나이 그 당시로는 어린 나이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엄마는 한 13살에서 14살 아빠는 많이 됐으면 19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나이가 그때쯤 되니까 하나님의 엄마 아빠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엄마인 예수의 엄마가 모친이 된 마리아에게는 엘리사벳이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겠지만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너 어디서 애 가졌어?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주의 모친이 왔다고 딱 받았어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같이 미친 거예요 사실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고 동네방네 소문했습니까? 아니면 숨어지냈습니까? 아 왜 숨어지내요? 애 가졌는데 나이 많은 상태에서 애를 가지니까 어떤 기분은 감사한데 소문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왔을 때 친척 마리아가 왔을 때 자기는 이제 6개월도 되어 가지만 이제 막 생긴 건데 그 안에 있는 아이도 뛰고 자기도 바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아마 마리아는 요셉은 누구랑 상담했는지 모르겠지만 사가라고 했을까요? 마리아는 아마 엘리사벳이 사는 날 동안은 언제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침례의원이 태어날 때까지 이야기는 있지만 그 뒤에 그 부모 이야기는 사실 거의 안 나오니까 아마도 멘토 역할을 일정한 기간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피면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세상 기준하고 하나님을 키우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여기 23절에 주의 열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첫 아이 특히 남자 첫 아이 남자아이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그거는 레이윤인으로 술을 채우고 그러니까 자기를 대신하는 속전 내가 하나님 것인데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살게 됐지 아버님 완전히 나를 지금 드려서 제사로 나를 드릴 수가 없으니 그 대신해서 물질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르친 게 민숙이 3장 보거나 18장 보게 되면 은 5세계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은 5세계 그 당시에 은 5세계리면 한세계리 4일 정도의 품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루 10만원으로 잡고서 한세계리 4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5세계리면 얼마죠? 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첫 아이 특히 첫 사내 아이를 낳아서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이제 물질을 드렸겠죠 23절 보게 되면 거룩한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굉장히 이 돈 말이라는데 힘들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24절 보면 이거 말이라는데 돈 거의 썼고 24절에 보게 되면 웬만한 가정이면 내귀 12장 보게 되면 어린 양을 드리는데 일련된 양을 드리는데 그게 힘에 미치지 못하면 정 가난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비둘기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고 말씀 받았지만 하나님의 엄마와 아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귀한 집 자식을 키우는 것과는 환경이 너무 달라요 도망도 가고 집은 가난하고 진짜 하나님이니까 좋은 교육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학교도 변변히 못 보냈어요 배움이 없이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고민들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예수님 처음 뒤집기 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을 낳아서 하나님으로 키워야잖아요 지금 난 게 하나님이야 난 게 하나님이에요 젖을 먹여야 먹는 아이인데 하나님 맞는 거야 이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키워도 되나 사실 언제 한번 엉덩이 탁 때리고 막 떨지 않았을까 싶어요 위나 막 귀에 들렸을까 근데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적인 제약은 아무 상관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부유하게 컸어야 되고 좋은 걸 먹였어야 되고 좋은 학교를 다녔어야만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분은 하나님이 택한 영혼도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키우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키운다니까 하나님을 키우는데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얼마나 많은 시간 다양한 기도도 하고 하나님으로 크게 해주소서 주의 종이 되게 앞서 그런 기도 있는데 기도하면서 이 영혼 하나님들에게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으로 잘 크게 해주소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많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저께 인간 어떤 분이 이거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저한테 그랬어요 봤더니 어떤 책을 쓴 청년이에요 스물여덟 살 됐는데 아빠의 아빠가 되다 아빠의 아빠가 됐단가? 이런 책인데 무슨 말이냐면 엄마, 아빠는 초등학교 때 이혼하고 아빠랑 둘이 살아요 이 남자아이가 중환자 아이가 스무살삼 됐을 때 꿈은 생기고 뭐 해봐야겠다 꼭 대학 안 가더라도 꿈은 있지 하면서 막 하는데 아빠가 쓰러졌어요 당뇨가 심해가지고 쇼크로 쓰러졌어요 중환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갑자기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하죠 좀 있다가 아빠가 또 치매까지 왔어요 그런데 저한테 좀 많이 다가왔던 건 뭐냐면 사실은 아빠를 죽이고 싶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중환자에 대한 조금 나아졌는데 치매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폭탄 같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그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자식들이 너무너무 이건 감당 못하겠다 또는 아내나 남편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같이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이제 9년이 됐어요 그렇게 버틴 지 9년 차가 돼서 그분이 28살이 됐는데 국가에 여러 가지 도움도 받으면서 조금은 이렇게 여유가 생겼어요 몸의 여유인죠 돈의 여유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천성이 착해가지고 이걸 견딘 게 아니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한테 벌어지고 왜 나한테만 엄마 아빠는 일찍 이혼하고 아빠는 쓰러져가지고 중환자가 됐다가 간신히 뭐 좀 했더니 치매가 돼버리고 내 20살에 이게 내가 지금 뭐냐 이렇게 하면 방황하거나 좌절할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견디고 아빠를 간호하기도 하고 국가에 도움을 받으면서 주변에 효다 소리도 들었는데 이거는 내가 착했기 때문이 아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는 답을 듣고 싶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우리 아빠에 대한 정은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뭔가를 돕고 있는지 이 일은 정말 우리 아빠 혼자 못나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답을 듣고 싶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거죠 이 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책도 읽고 막 공부도 해서 결국 사람이 풍성해졌어요 아빠의 아빠가 됐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아빠의 아빠가 되는 것도 황당해요 하나님의 아빠가 되고 하나님의 엄마가 된 이 둘 이 꼬마 신랑 신부는 우리 볼 때는 굉장히 어린데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가정에 하나님을 맡겨서 하나님이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10초, 20초, 30초, 40초를 그대로 자연적인 시간을 거쳐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리고 마귀가 역사를 하고 굉장히 로마의 통치 그리스의 핍박 많은 것이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아주 가난한 집에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데 너무 자유로우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유자가 되십니다 알렐루야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은 극복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라면 그 상황에서 내가 원했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까? 밥 많이 드시고 오셨나 보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생각하게 보기를 하나님을 키운단 말이에요 아기 하나님, 두 살 하나님, 세 살째 하나님 오늘 얻어 맞고 왔어요 맞고 온 하나님 말 안 듣고 나와도 뛰어놀다 들어온 하나님 씻고 자라니까 안 씻고 싶다고 막 떼쓰는 하나님 그래서 큰단 말이죠 그리고 공부할 기회도 없고 19살쯤 됐을 때는 좀 고민했을 것 같아요 결혼을 시켜야 되나 고민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응답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살때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거든요 많은 경우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중간에 또 남편은 하나님의 아빠는 하나님의 아빠가 장수해야 되는데 아니 첫사람 아담도 그렇게 장수를 했는데 구주의 아버지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것처럼 사실 기록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험사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의 형제가 나옵니다 야고보, 유다, 시무원 야요, 유다, 시무원 그 다음에 누이들 하니까 누이들 최소 두 사람이라 치게 되면 예수 포함해서 이 집안에 아빠 없이 크고 있는 애들이 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애가 학교를 못 가지 이런 가정에서 컸지만 하나님으로 커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장 존귀한 이 가장 존귀한 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 가정은 아무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유하신 전능자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키우면서 많이 고민하고 묻고 했을 텐데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는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키워나갔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우리를 봐야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의 장사와 불량의 일일까지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동료를 아니면 교회 안과 바깥에 있는 나의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그들과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나한테 맡겨진 일들 보통 소명 사명하는데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께 자주 진실하게 나가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묻고 확신하게 되면 순종하면서 체험해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물을 때 나를 보여드리고 답하면서 결국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아주 어린 부부가 하나님이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키워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걸 묻고 왜냐하면 보통 귀한 집 귀족들 왕족은 이렇게 안 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해서 아직도 가난한 건지 우리가 뭔가 잘못 보여서 잘못 보여서 가난해서 이 하나님을 좋은 학교에 못 보내고 있는 건지 장가는 최고로 신령한 자매랑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에 나에게 닥치는 일들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 또는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고 열매를 낼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묻고 다시 묻고 구하고 듣고 순종하고 확인하면서 그렇게 장성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편한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편한데 하나님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클래스가 다른데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 주위를 사하시는데 그분이 죽으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데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 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감사합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예배당에서 내 기관에서 내 자식에게서 내가 받은 소명이 있는데 내가 받은 말씀이 있고 꿈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대로 안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추건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감동하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고 듣고 배우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사랑이 단단해지게 해달라고 형통한 인생 정말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하시고 동선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와 동행하게 해달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